충격이죠 여기는 위험지구도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있음으로써 저는 많이 불안도 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여기는 그럴 장소가 아닙니까 굉장히 놀래가지고 막 기절할 정도로 어디 그랬어요 신림동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어디 가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못 다니게 생겼잖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바로 가까운 길이잖아요 거기는 뭐 집 마당 돌든 도는 장소인데 그런 데서 사고가 났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엄머리를 채웠으면 좋겠어요 현장을 보고 왔는데 아주 예전 것도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네 사는 분이라면 이 정도는 그냥 동네 골목길 가듯이 그냥 오는 길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났다는 게 저는 전혀 믿기지가 않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다음 되었음은 전혀 무서웠어요 여러분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här 이수에서 찾아와요 여러분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저희는 아니다가 여러분이ή가 알아보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